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요마을이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되죠? 어! 잠깐만..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로 가는게 맞는데? 어이C 오우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어이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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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나? 길이 막혔는데? 더 갈 수 있는 길이 없나? 길이 막혔네 여기 여기 막힌 길이네? 다 안가지네요? 왜 일로 왔지? 어이C 아 뭐 이놈이 뭐.. 어이C 맨날 여기와 어이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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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w 으어엄이 política ‑‑ jutit 어이C 이미 무서워하냐 어이C 또 왔어 뭐야 어디로 가야되지? 아니 쟤한테 만나면 죽어요 아 살았다 살았다 아 클리어 했다 클리어 했다 아 여기 피지컬러 클리어 했구요 아 아니 왜 저기 저장 포인트인데 아 그러지마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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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할래 저장해야돼 저장했다 오케이 저 저장이거든요 공장하면 저 저기 저장이거든요 공장하면 여기까지 저장돼 있으니까 여기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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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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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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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안녕 아 계속 튀는건가 어어씨 아 잠깐만 여기 피지컬 전 왔어 어 잠시만 어휴 저러기 어디있지? 아휴 어어 어디까지 와 이 새끼를 어어 저게 저게 돼버리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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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페이지 보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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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났는데 신사도 어어 어 개다 가마지다 어어 따라오라는데 가볼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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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어어 transcription 공략합시다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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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s state 어어 그 세이브하고 멍멍아 데리러 와 줬구나 위에 편지가 있었던 곳에 다시 돌아가야돼 저장하구요 아 저장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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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멍멍이 따라 계속 가야될거 같네요 어 우리 동네 돌아갑시다 여기 우리 동네 우리 나와버리지 여기는 뭐 맨날 돌아다녀가지구 길 많이 알아요 여기는 이제 길을 많이 알거든요 멍멍아 어디로 가 밑으로 가 알겠어 어우 저거 뭐있다 저거 뭐있다 이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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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 왜요? 대구광신 그..갑자기 주선 왜 불러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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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유희가 별낸 편지 읽어봐야지 하루에게 아무래도 나는 이제 틀린 것 같다 난 죽어서 유령이 됐어 정말 내가 죽었다면 그때 산에서 죽은걸거야 그래서 그날 무슨일이었단거지? 산에가서 생각해내려고 해 하루 나를 찾아서 고마워 그치만 이젠 괜찮아 고마워 미안해 주ủ 중구공평동은 시냔데요? 맥ic한데 유희가 죽었다구? 불썩? 왕왕거리지? 아... 틀렸네 믿을 수 없어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유이랑 분명히 불꽃축제에 갔습니다 유의 따뜻한 손득경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 유이가 죽었다면 유이는 왜 죽은 걸까 대체 언제 여기가 된 걸까 여기라도 좋으니까 유이를 만나고 싶다 응 저장 챙겨가야 될 거 뛰는 속도가 가끔 빨라진다 지금 백원 동전이 생깁니다 더 오래 달릴 수 있다 더 오래 달리는 걸로 합니다 다음날에 향해서도 갑시다 다음날에 향해서도 갑시다 이제 뭐 해야되나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갑니다 이거 무서운 게임이에요 요게 나오는 게임 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폐가 뒷산 뒷산으로 가려면 다른 지장보살림에게 순간이 돼서 갑니다 땡큐 팔로우 땡큐 딜이 어디죠? 딜이 어디죠? 산건가? 또 시작해 또 시작해 또 시작해 또 시작해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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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니가 날 구해줬어 산에는 여기가 많아서 다른 길을 가야될거 같은데 일단 강아지를 따라갑시다 오케 아 근데 어디로 갔냐 어이 말하고가 말하고 너무 빨리 말을 좀 하고가 저장 절로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 이쪽에 아 밑으로 들어간거 같은데 아 위로 올라가 지하수로 열쇠 아 껌껌한 데로 가네 아 강아지가 똑똑해 멍멍아 이리로 들어가 가야되겠네요 powin ¡For a minute! 도그 도그 weel tu may Wikipedia 오오 막 쥐가 막 나오는데 따발루 감사합니다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흉Pass 아 아 으 으 으 ㄹㅇ ㄹㅇ 크흐흑 크흐흑 이 열쇠 아냐? 아 열쇠가 지금 없는가봐 아 이렇게 할게 이.. 바뀐다? 동전 전화 여기까지 이게 동전으로 저장하는 거거든요 아.. 열쇠 이거.. 열쇠 마스터트 같은 게 있을 텐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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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봐도 일로 넘어가는 소리겠죠? 뭐야 이씨 아니 선택 아니 이걸 흐흐흐흫 이담? 흐흐흫 아니! 이결? 이게? 아, 열쇠 먹은 걸로 처리되는구나 언더, 언더스텐 아, 문 열렸네 아, 문 열렸네 아, 쥐 따라가요, 쥐 따라 쥐 따라가는 거구나 생쥐 따라가요, 생쥐 따라 아, 생쥐가 길을 알려주네 출시대 아시네 아아 따utta 역시 열렬 그나마 재 ШMP 아 어 뭐 떨어졌다 열쇠 같은데 빨간 열쇠 그럼 방금 저걸로 열겠지? 오케이 어어씨 쫄렸다 생시 생시 따라가게 되겠네 생시 따라 쥐가 길자 빨려주는데 하나 더 하구요 재생하고 여기 어디었냐? 쥐 어디로 갔지? 쥐 쥐 쥐 쥔 쥐 쥐 쥔 밑으로 가려나? 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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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쥔ceptions 쥔 쥔 아까 왔던 데인데? 아 이리로가서 아까 반대편으로 가야된다 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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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쪽에 이 쪽길 있었어 이쪽 밑길 어 아까 이 길이 아닌데? 끝까지 올라갔어 어 아닌데? 여기 됐나? 어깨 안나오네 아 올라갑니다 어? 어? 뭐지? 어? 아 왜 거꾸로 돌아왔지? 저기 돌아왔죠? 아 이게 첫 시작이구나 아 잠깐만 큰일났다 길 모르겠다 아 아 다 먹었는데? 열쇠 다 모았어 열쇠도 모았어 열쇠 두개 먹었거든요 생지 따라가면 되는건가? 생지가 나에게 길을 이상히 알리겠어 잠시 시키자 저 어깨드라 소음기 소음기 음리. 음미. 그래서 이 길이 맞지? 여기서 올라 다min길 있을 수 있어 need 나는 여긴. 여기 문, 문서잖아. 그래, 일로 가야지. 이게, 밝은 예술을, 그렇지. 이렇게 했어요. 저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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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장하자. 어딜가. 어딜가, 여기? 여기 어 위로 올라가는게 맞는데 아 이거 어떻게 가 음 다리이 되게 많네요 음 다리이 되게 많네요 다리이 되게 많네요 아 이거 오늘은 클리어 할 수 있나? 계란 소리를 한 건가? 쥐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길 많네요 오성도 없나? 어디 숨어야 되는데? 숨을 데가 없다 숨을 데가 없어 이 스토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한거지? 어떻게 한거지? 어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한거지? 여기는 숨을 데가 없어서 거운 봉지에 준 이유가 있구나 봉지를 준 이유가 있었어 여기 숨어 있으라는 소리야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냐? 갈아 좀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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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저기 해야되는데 아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다 아 저거 부르고 난 다음에 봉지 써야돼 근데 봉지를 먼저 써가지고 봉지 없었어 하고 세팅해놓구요 둘 다 이쪽 DJ 하늘이 가득 찢어져요 갔죠 그래 그래 됐어 아 똑똑해 이게 어디야 건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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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위안 같은데요? 어 그게 뒷산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오케이 탈출 어 이쪽으로 왔네요 어쨌거나 3위로 올라왔어요 이게 안되는가보라 왜 귀여운 강아지가 어디있지 응? 왜 안가지지? 안가지는데? 갈수 있는데가 있을텐데 갈수 있는데가 있을텐데 나 뒤로 돌아왔는데 안가져 또 그러면 열새를 안가졌다는건 열새를 안가졌다는게 뭐했죠? 여기 하나 안했어 으응 흐흐흥흥흥흥 흐흥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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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못난거야 진짜 어... 이거 던전이야 던전 뭘 복잡하냐 개간네 분리 아니 잠깐만 저 새끼 아 잠깐만 여기 아니 저걸 저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blobo 도망쳐야 되는데 어억 이걸? 돌 던져도 되겠습니다. 아, 문제는 여긴데 여긴 어차피 지나가면 되고 아까 거기 걔를 어떻게 도망치지? 예. 잘못 안 쳤다 어 저거 어때 하지? 불 끄는 게 멋있어 어? 라이트 끄는게 있었는데 불 끄는 키가 까먹었어 라이트 끄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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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이거 어떻게 잡아야 저거 아 저기는 이걸 해야 이쪽으로 갈거 같은데 그죠 이거 이건가 덜고 가는거 같은데 딴 데 길 없잖아요 김나티 봐야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